다음은 신뢰법원칙입니다. 신뢰법원칙도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제일 앞에서 배웠던 행정은 공익신을 위해서 있고 그럴 때 행정법이 있고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원칙은 법치행정원칙으로 구현되어 있고 법치행정원칙의 세 가지 원칙 중에 법률우위원칙은 성문법 위반과 불문법 위반이 있는데 이때 불문법원 중에서 일반원칙 위반이 중요하고 일반원칙 중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나온다. 이런 논리백론만 정확히 익히면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일정한 공적견의 표명에 따른 상대방의 보호가 치는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은 규책사회입니다. 규책사회와 관련해서 이 규책사회는 적극적 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조서류를 제출했다든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 고의 중과실, 고의란 알았다.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공적견의 표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얘가 적극적 부정이라면 얘가 소극적 부정이 되는 거예요. 논리맥란만 정확히 잡으면 되겠습니다.